어? 혹시 지금 어디 가는 중이세요? 어? 저 제2여객터미널 어? 빨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. 무료 순환 버스 있어가지고 이거 타고 가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, 저 간직머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어, 근데 여기에서 카페까지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? 저 A대니로 주문해서 괜찮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지금 어디 가는 중이세요? 저 스파 이용하러 가는데요. 네, 공항인데 스파요? 아, 네. 인천공제공항에 여기 스파 이용하는 데 있거든요. 넵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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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